영등포구가 2018년 IT 전문인재 양성교육을 운영하고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구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의 디지털금융 분야 예비 창업자가 대상이며 자바, 파이썬 숙련자를 우대하고 이달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됩니다. 기본 창업지식은 물론 디지털금융에 의해 빅데이터 분석, 디지털금융과 은행 시스템 등의 교육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교육생에게는 300만 원의 교육 컨설팅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한국경영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3월 중 선착순 마감합니다.